자 제가 큐사인을 드릴테니까 아시겠죠? 하나 둘 셋 큐! 무대 앞서 하는 퍼포먼트도 좋습니다. 네 우선 또 좌측좌 한번 손을 살짝 넣어주시기 보니 가운데도 가운데도 맞게 오른쪽에도 손을 넣자 자 베로니카박이에요. 베로니카박씨 바베룩이 되니까 오! 자 일단 잠깐만 장착을 세우시고 이쁜 사진을 위해서 딱딱하게 드시고 자 재경씨의 초반인상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.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.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. 네 끝에서 아주 의젓하게 지켜보셨습니다. 고인찬입니다. áticas 이쁜치 이쁜치 감사합니다.